세게 아니 광동을 어떻게 바꿨더라 여기서는 못박붙겠구만 게임을 나갔다가 와야겠구나 멀티수가 많다는 건 본인도 참여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참여하는 거에는 내 방송이 들어오고 참여 안 한다는 건 안 들어온다 뭐 이런 뜻이 담겨있는 말 아닌가 내가 너무 비꼬아서 보는 건가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던데 들을 바에는 멀티 많은 방송 안 하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람 보고 싶지 안 되나 너무 속보이는 행동인데 어휴 이거 쳐버렸다 뭐야 자동차 내리전 뭐야 자식들이 덤벼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얌체 같더라고 자기 레벨만 딱 채우고 가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너무 얌체 같아 어린 사람들이 벌써부터 그렇게 보면은 아무리 세상이 가정교육이 부재라고 하지만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아야 제가 GTA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토이차이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됐다 이거 뭐 자동차 딜러야? 오 차 차 너무 비싸 카리스마 아 이건 비싸서 못 산 카리스마 레벨 4면은 후반부에서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살 수가 없구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되겠다 나는 이런 꽂은 차를 타야지 오 차 되게 비싸네 차를 살 수가 없어 돈이 없어 자 그 다음 미션을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미션은 뭐 여러 가지가 있네 스파... 뭐야 스파키드 아닌 스파크가 뭐야 스파크를 찾아라 여기로 안전운전 해야되는데 ή 스파키드 스파키 오후 6시 아침 6시는 누가 들어와 내가 먼저는 안들어 고맙습니다 아휴 치면 안 돼 어 이 차를 쫓아가라 그러는 것 같은데 치면 안되겠죠 이 차? 어허 미행 SPR SC? 야야 치면 안 아아 차에 탑승하라 바짝 붙어야된다는거네 야 이거 어떻게 탑승하지? 우와 사만달라준대 잠깐만 그럼 이걸 막아버려 기다려봐 아 못막나? 어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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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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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이 자식아 아 이거 GTA하고 비슷하네 차 이거를 뒷다주라는거구나 야 나 맨날 꽂은 차 타다가 이거 타니까 이상하네 느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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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이거는 GTA하고 달라요 안전운전 해야되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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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마 패드로 하는거보다 킥보드가 더 나은거 같기도 하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골목길로 들어가고 끝 어 갖다준 뭐 있다는데 아 훔친차구나 어우 차고야 차고 들어가면 뭔데 오오 돈주는거 보소 우와 34,043달러 오우 내가 돈이 얼마있는지 그걸 어떻게 할수가있지 이거 8만6천달러가 있구나 내가 지금 돈이 아 그 다음에 차를 하나 훔쳐야되는데 이놈 뭐야 딜러야 오 오 차살수있다 아 오 오 어 잠깐만 차를 너무 조그맣잖아 아이씨 이 가오가 안나 이거 너무 비싸고 이거 못사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너무 비싸잖아 프라임 비즈니스 이거 영어냐 비즈니스 앤 플레이저 without compromise compromise가 뭐지 약속 없이 여가생활하기에 좋다 클래스 C 어이씨 오토바이는 사야겠다 야 이거 구입 내꺼 내꺼 생겼어 이제 내 오토바이가 생겼어 최초로 안 훔쳐도 돼 차고 이게 여기 주차장 하따 멀다 팝스타 수사 저쪽으로 가야겠고 소형차 살거 그랬나 그런가 근데 오토바이를 샀어요 쓸만할 것 같아서 오우야 이거 핸들링이 장난 아니네 역주행 오 이거 빨라 잠깐만 돈주고 생기라서 빨라 돈주고 생기라서 빨라 이야 워메 음해 바퀴 드는건 안되나 카리스마 레벨이 있어야지만은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어요 카리스마 레벨이 있어야지만은 돈도 많이 있어야 되겠고 돈도 많이 있어야 되겠고 밤에 소형차를 사야겠다 후후 여기있다 뭐하는 놈이야 이거 C 끝 마약단속 마약단속 감시캐미라 해킹하게 되는 불량비를 먼저 처리해야된다 알았어 4명쯤이야 뭐 쭈어아 카운터 너 잡아 잡아 잡아서 아아 잡기가 안됐어 잡아서 이쪽으로 벽에 부딪쳐버려 그렇지 뭐야 남은 불량돼 자 유놈을 잡아다가 여기다가 빨 빨간색 빛나는곳에다 넣어버려 하핀 두놈 여기다가 머리 부딪쳐버려 오우 이놈 봐 나 피하는거 보자 하핀 그렇지 중국이 힘이 쎄 어 이놈 메찌바라 하핀 아 이거 카운터 날리기 힘들다 잠깐 렛 렛 플렌치 플렌치 오우와 등 아프겠다 등 까였어 넌 뭐야 동 어딜 도망갈려고 어딜 도망가 시가 어디 자식이 어디 도망가고 죽을라구 카메라 해킹 도망갈려고 있어 GTA 스킬 홍콩 홍콩 폴리스 디파트먼트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4가지 숫자를 입력해 야 이거 어떻게 말 어 잠깐만요 기다려봐 핸드폰에서 정보를 좀 찾아볼게요 흠 이게 어떻게 하는거야 고고 수사기록이 있을까 누구한테 물어봐야되겠다 연락처 연락처 없고 자 수사기록 음 아니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 보고를 보자 저건 아 이거 어떻게 맞추지 아 찍을까 아니면은 어 찍어야겠네 진짜 모르겠네 아 난 찍기 못하는데 8 1 2 어 아 아 8 오 이거 하나 맞았네 잘못된 숫자 잘못된 배치 그럼 9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건가 9 3 해보자 7 6 오 8 9 맞어? 우와 헐 헐 그럼 이쪽이 6이야 그러면 이쪽이 6이고 오늘 천재인가봐 우와 뭐야 다 맞았어 아 감시카메라 뭐 이거 왓치독스야 왓치독스 왓치독스 아니고 아 이거 웃기네 재밌네 이거 내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찍신이다 찍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안전운전 따위 내 인생에서 사라졌어 오 어 조심 오 오 니 빵, 몇주? 빵, 몇이야? 라고 말하네 오 오 오 계단 오 이거 잘못하면 못올라가네 이게 잘못하면 내려와 버려요 한 번에 쑥 올라가야 돼 감시 시스템이다 감시 시스템 요 안에 있다는데 어디야 여깄다 오 이거 옛날 TV 같은데 우와 3화표 활동 내려가보자 감시 카메라 뭐야 이동 줌 이거 뭐지 딜러를 측정하고 아 이놈이구나 이놈을 체포해야 되겠구나 체포 뭐야 체포한 거야 지금 이놈 아 체포 중 와 온다 경찰 왔어 이야 버튼 한 번 누르는 걸로 내가 체포를 한 거야 한 놈을 어 이거 되게 시스템 괜찮은데 어유 좋아 탱에게 전화하고 여자 수사관 팡셴 팡셴 이렇게 경찰하고 내통하고 윈스턴 윈스턴한테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주인공이 항상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음 음 음 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구나 업그레이드 우와 뭐야 야 삼합회 업그레이드도 있고 쿵푸 맞네요 쿵푸 업그레이드 카리스마 업그레이드 음 아 요렇게 어 좋아 체력 업그레이드 카리스마 업그레이드 전투 중에 기백 게이지를 모으면 적이 주춤한다 아니다 경찰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겠다 스마 오 차문을 경보 없이 어른의 세상 이게 뭐야 제빨리보기를 스마트 잡고 어 이거 하자 제풀은 솜씨 가자 업그레이드 휴식 이렇게 하면 저장되는 건가 니치 팔로마가 아니라 니치 팔로마라고 했다가 바꿨어요 내가 아가씨 아 여자들처럼 와 여기 재밌다 야마카시 우와 내 오토바이 음 어디로 가 마약단속 이거 서브 미션인가 본데 메인 미션은 어디 있나 홍콩의 휴일 이거 해볼까요 마약단속 근처에 있구나 어 근처에 있구나 어 이거 시점 어 마우스가 팍 돌아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마약단속 다 온거 같은데 다 온거 같은데 다 온거 같은데 불량배다 불량배다 자 저기 들어가버려 던져버려 어 으이씨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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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퍼메야 카운터를 잘써야돼 카운터를 잘써야돼 잡어 머리 박기 너도 머리 박아 이 자식아 너도 머리 박아 전화기 전화기 박스 그렇지 여기 부딪치고 전화기 박스 오 야야야야 전화기 박스 전화기 박스 전화기 박스 이게 길을 채우면 뭐가 기술이 나가는거 같은데 내가 지금 모르는게 있네 이 underlying 턴치 stopped 으옹 kana 턴차기 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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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S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안돼! 맞았다 우와 진짜 저놈봐 와.. 방금 봤어 액션? 이 등치? 아.. 이거 힘든데 이번꺼? 이제 죽을수도 있겠어 후우와아 여기다가 넣어버려 그렇지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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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을 바.. 와 이놈 와 이거 완전 홍콩 액션이다 태권도 발 바꾸기를 구사하네 이거 진짜 그만이야 잡어 아 힘들었다 자 이놈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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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치 도 어디 도망갈려고 그래 이씨 해킹? 아아 또 해킹이야 아 대박이다 이거 시 감시 카메라 해킹 아 위에 있나보군요 밑에 없으면 위야 어디까지 올라가야되지 어? 여깄네 야 이것도 잘해야된데 자 한번 잘해봅시다 음 찍어야돼 직신 강림 자 어 3번 가자 어 그 다음에 럭키세븐 가자 어 어 맞아? 뭐야 아무거나 하면 되는거야? 아 중복금지 아 이게 잘못된 숫자 잘못된 배치 0 1이 다 맞아요 그럼 이게 이게 0인가보네 0하고 2번 하자 어 아씨 2가 아닌데 0 1 0 여기가 0 여기가 0 1 3 8 아 아닌가보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여기가 2 3도 아니고 4 4인가? 4 이거 맞네? 4가 아니야 4가 아니야 4가 아니야 4 7 8 9 9도 아니야? 9인가? 아닌가? 아닌가? 아씨 1 8 7 2 2인가? 아 0 7 1 이었지 아까 0 7 0 7 7 1 어 5? 5였나? 1번 아 어디가 자 여기가 여길 1번으로 해봅시다 1 7하고 5 아니야 자 7하고 5 아니에요 이거 랜덤이구나 3 3으로 해보자 어 1 맞아 0하고 1 0하고 1니까 7 3 아니 7 3 아니야 음 여기가 1 쓰읍 하이 힘드네 이거 2번 어 0 1 맞았어 2번 아 여기가 2번이다 2 5도 아니야 어 4번인가? 이거만 맞으면 돼 5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6 6인가? 아 6 아니야 아씨 8번인가? 맞았다 아 아 아 아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 시스템이다 이거 아 아 아 아 독특한데 이거 어 이번엔 찍기 힘들었어요 이번에 힘들었어요 저기 내 오토바이 어? 이게 내 오토바이 맞잖아 어 지금 몇시지? 몇시지? 12시 20분? 오케이 조금만 더 하고 종료를 합시다 뭐 오토바이 치는거 가지고는 점수 깎이는건 없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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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아 여기다 어 되게 좁은 곳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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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이 핸드폰으로 나 찍어요? GTA야? 어? 이게 뭐야? 죄송합니다. 영어로 말해? 어? 외국 여자야? 호민이 반갑습니다. 와 이 여자는 문신 많은 남자 안 무서워하나보네? 쿵푸 교실? 내가 쿵푸 가르쳐줄게 몸을 만지면서 아 아 아 그건 아니었군 에 아만다 아니 설마 쏘우에 나오는 아만다? 어 잘자요 빠이빠이 아 주차장 어딨어 에? 주차장이 어딨는데 바이크 이거 내꺼잖아 여기 타고 야 타 아아 주차장 어 여기 와하 주차장에 들렀다가 가야 되는구나 오빠 달려? 뭐야 클럽? 야 우리 클럽 가는거야? 아 고맙습니다.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제발 한 종료 수술 할거에요 이제 고맙습니다 이 아저씨는 차가 그렇게 힘드데도 가만있어 봐봐 말도 못해 내가 양아치 가서 무서운가봐 어 오 야야야 내 운전실리야 밴밴 클럽 오 오 오 화려한데 사원? 어 이 여자한테 사원 안맞아 클럽이나 가게 생겼는데 뭐 클럽 간다고 뭐 나쁜 뜻으로 말한건 아니지만 어 오 오 오 쿵푸 도장? 우리 고대 중국의 지혜를 배워야 해요 옛날에 공주하는 말씀하셨죠 어 내가 싫어하는 일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남을 먼저 돌려 남에게 인정받으면 네가 먼저 남을 인정해라 이타주의 어 클럽이 먼저 해 아 진짜로 그 공자가 계속 그런 말을 하셨어요 와우 왜 안나같이 인형이야 임시 부 임시 부 스파라키 시 부 살인 철권 야 소린사 아 클릭님 반가워요 도장 아 도장가 아 재밌겠다 이거 내가 좋아해 도장가서 도장깨기 하는거야? 아 진짜? 그어어어어 꽃밭 달려 야 너는 임마 외국인 클럽이나 잘가게 생겼는데 왜 도장해 다녀 어? 내가 갖춰줄게 나한테 한달에 저 저. 백만원만 내 응 내가 일대 오 십대 일 쌍 갖춰줄게 응? 대답이 없어 꿀먹은 벙어린다 역시 오토바이는 여자를 뒤에 태워야되요 그래야지 이렇게 터프한거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 쿵투교실이다 하나 둘 아래 종아리에 힘주고 주먹을 꽉 말아줘 어깨 올리고 엄마 이 사부도 양아치처럼 생겼어 그나마 여기서 제일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이네 안녕하세요 쿵투교실에 택력하려구요 당신이 유석입고도 실용적인 모습을 가르친다고 써있더라구요 내가 다섯명의 남자를 상대할 수 있게 가르쳐주세요 야 우리 주인공 싸움 잘하는데 어? 나 지근데 곽사부 곽시부 웨이쉰입니다 사부님 여기 바퀴벌레가 지나다니는군요 미국으로 갔던 그 여자를 데리고 온건가 아 자네의 작업솜 씬은 미국으로 데려가 뭐야 이 여자 아까 웃은거 봤어요 이 남자의 아 이 남자 보통 여자 작업 실력이 아니구나 어 뭐야 스페이스를 길게 물러서 스승 로곤 어 가드 가드 올려 가드 올려 그렇지 가만있어봐 뭐 어떻게 하는거야 이렇게 해서 어 로그 상태에서 방향키 방향키 다중고 오 피하는거 봐 이 사람 싸움 잘하는데 피하는거 봤어요 다중 방향 공격 하나 둘 셋 그렇지 다중 방향 공격 맞기만 하네 여기도 공격하고 여기도 공격하고 여기도 공격하고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문신 많아요 잠깐만 지금 이 사람을 상대하는게 아닌거 아 얘를 상대하는구나 어 했는데 아 다중 방향 로곤을 해놓고 움직여라 아 예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예 그렇지 에이씨 소퇴 원 투 원 그렇지 이게 소퇴라는 기술 액션 어이 뭐야 했는데 어 문화사는지 정세가 되었라 자 배련 티비 보면서 훈련한건 아니겠지 나 좀 이걸 봐도 절권도 할줄 안다구요 후 다중공격 이 놈도 공격하고 됐어 좋아 좋아 난 경찰학교 수석으로 졸업했어 이사람아 그렇지 어 내 목이 있나봐 지금 내 발을 물어요 아 목이 뼈 부러지는데 난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 하고 있어 하지만 여섯들은 모두 신안이 파가 되고 싶어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 옳지 않다고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공자님이 가르쳐준 어떤 인간주의 사상을 익혀야 해 사부님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송나라 시대 것 이거 팔면은 한 1조 돈 엄청 받을 것 같은데요 사부가 되게 사람이 진실된 사람 사부님 사부님 예전에 모두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내일도 학교 가고 오늘도 학교 가고 학생에게 도둑맞았다네 살다보면 살다보면 소중한걸 보내야 할때도 있는게지 그 녀석은 그걸로 팔아서 자기 어머니 약값을 보탰을거라고 나는 생각하네 와 여기 되게 정신머리가 또 끝바로 박힌 사람이네요 이 사부 시부 야 작업을 제대로 걸어야지 뭐야 임무하려고 아만다의 전화번호 땄다 소퇴 소퇴 자 보세요 이게 하나 아 잠깐만 SFPD기록 뭐야 탱수사관 응 오케이 하나 요거 이게 소퇴 하나 그 다음에 빨차기 하나 둘 문 옆치기 하나 이거 완전히 브라이언을 위한 하나 둘 셋 뒤돌아차기 하나 둘 셋 아니 잠깐 이게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아 이게 아니구나 응 이놈 뭐지 넌 넌 뭐냐 아 싸우는거 대전 아 그 조금 이따가자 자 여러분들 일단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는데요 어 너무 감사드리고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방송을 넣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끝내요 아직 아 내일은 못들어와요? 저장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잘자요 좋은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 바이 바잉 오후에 봐요